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왕성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보입니다. 어느덧 12월이라는 한 해의 종창역에 도착을 해보니 그동안 넘어지고 다치고 눈물도 흘리면서 정신없이 달려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주변을 살피지 않고 달려온 지금에야 가만히 돌아보면 생각할 틈도 또한 여유를 간직할 틈도 없이 정신없이 또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을 남긴다는 생각이기도 하고요. 시간이라는 몸은 지치지도 않고 또한 주춤거리지도 않고 흘러서 이제야 마음에 담아놓은 일들을 한쪽 두쪽 펼쳐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든 재물이든 모든 것들의 만남과 이별을 되풀이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고 또한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잃어버리는 이러한 것이 삶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무엇을 얻었는가 보다는 무엇을 잃어버렸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고요. 하늘을 보내면서 아직도 우리네 인생에서는 고통과 번뇌를 만드는 그러한 버려야 할 것들이 더욱더 많다는 것을 느끼면서 오늘의 시간을 열어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분류방송 운명을 밝히고의 경전 교리 제137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108대 참회문 가운데에서 78번째에서 81번째 불자의 실천 동목인 선정체득의 사신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또한 이 사신족을 우리가 봉행을 하면서 절을 하는 참회절을 하는 그런 이치를 알아봤어요. 서원과 노력과 심령과 관해임으로 선정을 얻도록 진실한 원을 세우면서 우리가 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79번째로 지극정사한 마음으로 더욱더 정진을 해서 선정산매에 들 수 있도록 진실한 원을 세우겠다 하면서 또 철을 하고요. 80번째로 지극정사한 마음으로 흐트러지지 않는 올바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진실한 원을 세우면서 철을 하고요. 81번째로 지극정사한 마음으로 깊은 지혜를 터득을 해서 바른 생각을 지닐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진실한 원을 세우겠다라고 해서 또 철을 하고요. 오늘은 이제 불자의 실천 너머 가운데 깨달음의 근본요체인 오근을 우리가 다지면서 철을 하는 82번째의 지극정사한 마음으로 성분의 목적에 대한 굳은 신념과 성취를 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실천하겠나이다. 하고 철을 하지요. 우리가 성분의 목적에 대한 굳은 신념과 성취를 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실천한다.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성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우리는 성공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잠을 줄이겠다. 얼마만큼 절약을 하겠다. 하는 이런 확고부동한 계획하에 그런 어떤 서원을 세워서요. 또한 분명히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이러한 원을 세워서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실천행을 하겠는가 하는 것이 형성이 됐을 때 우리는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것 같이요. 성불의 목적 내가 꼭 부처가 되겠다. 아니면 부처님의 마음을 지니겠다. 부처님의 지혜를 터득하겠다. 그런 굳은 신념과 또 그것을 꼭 이룰 수 있다. 하는 확실한 믿음을 실천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383번째로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는 권선징악의 끊임없는 노력을 실천하겠나이다.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한다. 냉정히 살펴보면 우리 분류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약막작 중선봉행이라고 하지요. 제약막작은 악을 막는 것이고요. 중선봉행이라는 것은 선을 잡고 반복해서 받들어서 행을 한다는 것인데요. 누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을 멈추고 선을 행하는 것은 모르는 분들은 없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실천을 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또한 어떤 명예와 권력을 지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만으로 고칠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실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선사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또 부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것은 좋다. 이것은 꼭 성취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으로 지는 것은 바로 범부중생이고 실천에 옮기는 것은 바로 부처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과 같아요.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고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보여요. 그러나 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히 실천을 하지 않고는 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노력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세우면서 83번째 우리가 절을 하고요. 84번째로 지극정서한 마음으로 탐욕, 근심, 걱정들의 번뇌와 어려움을 항복받는 마음의 다스림을 실천하겠나 이다. 라고 하면서 절을 절을 하지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탐진치 삼독심이나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어떤 근심, 걱정들의 번뇌와 어려움들을 마음속에서 덜어내야 우리는 행복을 추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부처님 진리를 공부하다 보면 다 부질없는 짓이고 그러한 탐진치와 걱정, 걱정, 번뇌들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집착으로 인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집착을 소멸할 수 있는 이치만 터득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바로 이러한 것을 깨쳐서 마음의 다스림을 실천하겠다는 각고로 우리가 절을 하고요. 다음 이제 85번째로 지극정서한 마음으로 어지러움과 산란함과 악을 버리고 고요한 정신통일의 산매를 실천하겠나 라고 다지면서 또 절을 하지요. 마음의 어지러움과 산란함과 또 마음에서 근근이 형성되어는 어떤 악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결코 평안하지가 않을 것이예요. 또한 우리가 거짓말을 하나 하거나 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두 개, 세 개, 다섯 개 이렇게 늘어가다 보면요. 모두가 거짓의 삶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근심과 걱정을 만드는 문제의 요인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항상 근심, 걱정을 없애 어려움을 항복받는 마음의 다스림을 실천하겠다라고 다지면서 우리가 절을 하고요. 다음 86번째로 지극정성 한 마음으로 거짓을 거짓으로 진리를 진리로 보되 올바른 진리를 바르게 이해함을 실천하겠나 이다 하고 다지면서 절을 하지요. 우리가 거짓을 거짓으로 진리를 진리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가장 중요하고 바른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자기 사리사육을 위해서 진리를 거짓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거짓을 진리로 만들기도 하는 그런 입장이기도 한데 사실은 진리를 진리로 바르게 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꼭 실천을 해야 할 중요할 사항이 아닌 그런 생각이 기도 하고요.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불법이 자칫 잘못 전달이 되면 바로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병을 전하게 되는 그런 이치가 되기도 하죠. 또한 병을 전하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 불자님들이 제대로 알지를 못해서 문제가 형성이 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86번째는 거짓과 진리를 바르게 올바른 진리를 바르게 이해함을 실천하겠다라고 다지면서 우리가 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불자의 실천 넉목 가운데 우리 깨달음의 지혜를 터득하는 일곱가지 칠각질을 다지면서 절을 하는 상황인데요. 87번째로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모든 법을 살펴서 선악의 진위를 분별 사유하는 참된 지혜를 터득하겠나이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주변의 어떤 어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바르게 가르쳐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죠. 그전에 제가 읽었던 책에 보면 무려 28번 정도나 교도소 생활을 했던 외국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자서전에 남기는 글을 살펴보면 자기 부모에 대해서 가장 경멸심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 마음이 담겨 있었는가 보면 어려서 너무나 힘들게 살았어요. 아버지가 없이 어머님이 품을 바라서 생활을 했는데 그 아기가 자라면서 가질 수 있는 것을 충족을 못시켜 주다 보니까 그 아기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슬쩍 슬쩍 집으로 가져오게 됐고요. 또 그러한 것을 어머니가 야단을 쳐서 돌려줄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었다고 하면 문제가 형성되지 않았을 텐데요. 그런 걸 가져오면 어머니가 야 다른 아이들이 보면 너 큰일 나니까 잘 감지겨놔라 해가지고 오히려 어머니가 동절을 해서 그 물건들을 감지겨가지고 필요할 때 갖고 놀 수 있게 이런 이런 해준 여건들이 결국은 도벽이 형성이 되었고요. 그것이 이제 심해지자 남을 때리고 뺏는 그런 여건까지 형성이 됐고요. 또한 안 보이는 내가 숨치는 여건까지 형성이 됐고요. 절도와 강도만 해도 28차례나 교도소를 갔다 왔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원인은 자기가 처음에 남의 물건을 가져왔을 때 야단을 쳐주었으면 야단을 쳐서 자기를 바르게 이끌어주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마음속에 어떤 부모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던 내용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보편적으로 보면 선악의 진위를 분별사유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한 그런 것을 바르게 터득해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기도 하지요. 다음 88번째로 지극정사 한 마음으로 모든 수행에 있어 사행을 여의고 바른도를 이루는 참된 지혜를 터득하겠나 이다. 모든 수행에 있어 사행을 여의고 바른도를 이루는 참된 지혜를 터득하겠다라고 다지면서 절을 하는 건데요.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절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우리 행주자 어묵동동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다 바른 삶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수행이 아니냐 싶은 생각 기도한데요. 제가 그전에 절에 있을 때요. 노숙자들 또 출소자들 또 상자들 또 부모 하고 이별을 한 그런 어떤 고아들 또 정신장애자들 이렇게 해서 한 50여 명을 데리고 산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 형제 두 애기들을 데리고 있었는데요. 있으면서 이제 학교를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스님 얼마나 용돈을 많이 주는데 아이들이 친구들을 쭉 줄을 세워놓고 동전으로 돈을 바꿔서 동전을 주기도 하고 또 먹을 것을 사주기도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절에서 얼마만큼 용돈을 줍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기들을 데려다 살살 물어봤더니 시주 하면서 불자님들이 다녀가시면 시주 하면서 살짝 꺼내놨다가 학교 갈 때 가지고 가서 아이들한테 나누어주면서 그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힘을 살리고 인정을 받게 하고 자기를 뭔가 내세우는 그런 여건으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그랬냐 하니까 한두 달 정도 됐다라고 하는데 그걸 제대로 못 살펴본 저도 문제가 있었지만요. 그것을 알고 나서 세세하게 살펴보니까 학교에 가서 학교 옆에 촌이니까요. 학교가 학교 옆에 조그만 동산 같은 거 놀이동산 같은 게 있었어요. 휘게소처럼요. 거기에다 보니까 돌멩이로 해가지고 구멍을 파서 담배도 사서 넣어놓고요. 술도 사서 넣어놓고 가만히 보니까 그 학교에 상급 학생들하고 어울려서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또한 그릇은 어떤 돈을 일체해 전부 자기네들이 시주함에 꺼내서 대고 이랬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애기들을 고친다고 야단을 치고 어떻게 해서든 그걸 고쳐야 앞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에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야단을 촌었어요. 그랬는데 그러한 것들이 일반 우리 불자님들이 볼 때는 어떤 연유로 해서 야단을 쳤는지는 모르고 제가 야단을 친 걸 보고 또 상당히 스님이 자비롭지 못하고 애기들을 야단을 친다 해가지고 안 좋은 소문을 내서 제가 한참 고초를 겪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모든 어떤 삶의 방식에서 옳지 않다라고 하면 그것을 바르게 이끌어 줘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다른 분들이 저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를 해서 좀 힘은 들었지만 어떻게 됐든 바른 방법으로 아기들을 이끌기 위한 하나의 진실이었고요. 또 아기들 역시 그런 것이 토대가 된다면 평생 그러한 일은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여건이 됐든 사행심이나 자기 이득이나 올바르지 못한 일은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우리가 절을 하고요. 또 89번째로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마음속에 진정한 선법을 얻어 기쁨을 일구는 참된 지혜를 터득하겠나 다 다지면서 절을 하지요. 우리가 올바른 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죠. 선법도 있고 악법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왕이면 바른 법을 얻어서 우리가 기쁨을 일구는 참된 지혜를 터득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절을 하고요. 또한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90번째로 올바른 선근을 만들어서 마음을 가볍고 편안히 하는 참된 지혜를 터득하겠나 다지면서 다지면서 90번째로 절을 하는데요. 저희가 제가 교도소에 한 20여 년 다녔고요. 또 양로원 장애자실 이런 데도 상당히 잘 나가는 편이에요. 금년에 이제 들어서 11월부터 우선 주변에 있는 부로독구 노인들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뭔가 해보자 하는 서원을 세워서요. 저희 지역에 그 부로독구 노인을 대충 면사무소 가서 뽑아봤더니 한 18집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8집 정도가 되는 데를 우리가 자비의 쌀이라는 명목하에서 우리 불자님들이 시주를 한 그런 공양미를 나누어 드렸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 말도 드리고 한 말 반도 드리고 이렇게 18집을 드렸는데 또 다니다 보니까 그분들이 겨울이 되어서 김치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또 이번에는 저희가 그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김치까지 덧붙여서 김장을 해가지고 김치를 또 나누어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조금 더 큰 지역이었던 읍단위에 가가지고 부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명단을 뽑아보니까요. 900집이나 돼요. 부로독구 노인이. 그래서 일단 50명의 명단을 가져와가지고 지금 그 50집을 거의 다 돌고요. 지금도 우리 절에 계신 분들은 그분들 쌀을 나눠주고 김치를 나눠준다 해서 뛰고 있는 실정인데요. 나머지 850집을 계속해서 이제 도르려고 계획을 하지요.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른 분들은 저에게 스님 좋은 일을 많이 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결코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은 아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분들을 위해서 한다라는 어떤 명목은 있지만 냉정히 살펴보면 제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요. 왜 제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저는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자기가 뭐를 쟁취해서 얻어서 기쁨을 느끼는 것도 상당한 기쁨이겠지만요.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수준 높게 이렇게 보면 얻어서 느끼는 기쁨에 비하면 나누어서 뭔가 주어서 느끼는 기쁨은 그 몇 배가 달한다는 생각이에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 역시도 그런 기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20여 년이 넘는 세월을 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지내온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내일은 또 여주교도소에서 제가 독경 예불문대회에다 해가지고 상품을 가져가서 불법을 전하는 그런 날이기도 한데요. 또한 이번 토요일은 제가 쌀을 나누어 주다 보니까요. 절에 들어오는 쌀로 18집, 50집에서 한 5, 60집 나누어 주다 보니까 거의 다 떨어졌어요. 다른 분들은 스님 절에서 먹을 쌀까지 다 갖다 주실까봐 걱정이네요. 하지만 먹어야 얼마를 먹겠어요. 제가 그래서 보편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그전에는 떡을 해서 교도소를 갖다 주기도 하고요. 어려운 분들 불자님들 나눠드리기도 했는데 뭔가 큰 성원을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한 800여 집이 넘는 곳을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모자르다 싶어요. 그래서 제가 잘은 못하지만 이번 주 토요일날 조치원 읍에 있는 쉘브라고 하는 업소를 하나 빌렸어요. 하루 낮 12시 에서부터 밤 12시 까지 빌렸는데 하루 빌려가지고 제가 오후 2시 5시 8시 세 차례 제가 기타를 프로들처럼 치지는 못하지만 조금 아마추어적으로는 칠 줄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 큰 행사 때 제가 쳐주기도 하고요. 교도소 같은 데 가면 간혹 기타를 쳐주면서 찬불가도 해주고 하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날 12월 11일이죠. 낮 12시부터 밤 12시 까지 세 차례 제가 자선 공연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비의 쌀 모음을 위해서 자비의 쌀을 모으기 위해서 자선 공연을 해가지고 쌀을 모아서 조금이나마 더 많은 분들한테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을 했죠. 그러니 바로 이런 것들이 어떤 선근인데 우리가 올바른 선근을 만들어서 마음을 가볍고 편안히 하는 참된 죄를 터득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선근이죠. 올바른 뿌리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 기쁨이라는 것은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선근을 만들어서 마음을 가볍고 편안히 하겠다는 각오로 90번째로 절을 하고요. 91번째로 지극정서한 마음으로 외부 세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평등심을 지닐 수 있는 참된 지혜를 터득하겠나 외부 세계에 대한 집착이다라고 하면 금전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내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쟁취하고자 하는 마음 또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뿌리를 내리다가 보면 그것이 집착이 되어서 번뇌가 형성되기 때문에요. 바로 그러한 것을 버리고 평등심을 지닐 수 있는 참된 죄를 터득하겠다는 다짐으로 절을 하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득도 없고 손해도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한 가지가 형성이 되면 한 가지가 소멸이 되고 과거에 어떤 저희 불자님 가운데 한 분이 외국 유학도 다녀오시고요. 그래서 이제 학위도 받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 있는 어떤 교수님으로 뛰려고 했는데 시간 강사로 나가시는 분인데요. 서원이 교수로 뛰는 것이 서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교수로 뛰어야 되겠다는 각고가 있다 보니까 교수가 되어서 움직인다 하는 것 외에는 기쁨을 느끼질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수가 되고자 하는 마음 그런 집착만큼이나 주변에 대해서 불만이고요. 부정이고 심지어는 나라에 대한 어떤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뭔데요 스님. 그래서 교수가 되겠다는 생각만 버리시면요. 항상 행복하게 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은 꼭 교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수가 되지는 않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자신의 어떤 나래를 펴는 것도 중요하니까 교수가 되겠다는 집착만 버리시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집착을 떠나 행복할 수가 있지요. 다음 이제 92번째로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마음을 한경지로 집중으로 해서 진리의 경계로 안주하는 참된 지혜를 터득하겠다. 마음을 한경지로 집중한다는 것은요. 바로 진리를 터득하는 산매에 빠진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92번째로 절을 하고요. 93번째로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마음의 안정과 기능을 균등히 해서 정해를 선정과 지혜를 한결같게 하는 참된 지혜를 터득하겠다라고 하지요. 우리는 이제 번뇌가 있고 산란한 마음이 있으면 올바른 행복을 느끼기 어려우니까요. 편안함으로 안정을 시켜서 또 편안함으로 안정을 시키다 보면 가장 올바른 지혜를 터득하게 되니까 그런 지혜를 터득을 해서 행복을 얻게 하는 그런 지혜를 터득하겠다는 뜻으로 93번째로 절을 하고요. 오늘도 시간이 어느정도 거의 다 되어가고 있네요. 우리 모두 불자님들 함께 더불어 산다는 마음과 더불어 가는 마음으로 어떤 삶이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 타인의 어떤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상처 주는 말로 다치게 하는 것보다는 다정한 어떤 조언의 말로 따독거리면서 힘을 복도다 주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상대를 헐뜯고 경멸하기보다는 그의 자리에 빛을 주고요. 기도해주는 마음이 다 소중하다는 생각이고요. 또 의심을 하기보다는 뭔가 믿어주고 상대의 상황을 이해해주는 그런 마음의 삶이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하늘에도 변화가 있고요. 또 계절에도 변화가 있듯이 우리의 삶도 희망의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항상 아름다움을 품어내는 그런 삶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의 시간을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 불장님들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또 혹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청주 2월 11일 토요일날 조치원업에 있는 쉘일블에 오셔서요. 송년회겸 저와 대담을 하고 또 뭔가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자비의 쌀을 한봉질에도 선물하고 시주할 수 있는 어떤 공덕을 이루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승무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